안녕하십니까 필리핀 여행하고 있는 엘드라이드입니다 오늘은 앙엘레스의 얼마전에 새로 생긴 종합 액티비티죠 엘드라이드스에 왔습니다 엘드라이드스에 왔습니다 엘드라이드스의 첫번째 코스 버키카입니다 엘드라이드스의 첫번째 코스 버키카입니다 엘드라이드스에 왔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하늘이 이기네 세 번째 코스 ierung 이제 끝났는데 생각보다 무섭네 쫄리는구나 한번씩 오시면 꼭 타보세요 재밌다 근데 가볍게 카트타는 코스가 또 있네요 지금 보니까 가볍게 놀러와서 아까 사륜구동 차량 한번 타고 그 다음에 하늘근에 타고 그 다음에 카트까지 하면 나름 나쁘지 않은 코스 같은데 재밌겠네 직라인 출발하려는 것 같아요 위가 엄청 시끄럽네 출발 전에 그렇게 욕하더니 하하하하 직라인 바로 옆에 사격장 그리고 양궁장 같이 있네요 양궁... 뭐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양궁에다가 화살 옆에도 있네 여기 화살에서 거리 뭐 얼마요? 한 20m? 한 20m? 다행히 잠시 하하하하 형 왜 남자리잖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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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 안하시고 큰일식으로 해주셔야 될까 열주 많이 주시죠 잡채 불고기 그 다음에 닭도리탕 밥까지 꽃가ð 해서 촉감하는 수치 수치 또는 같이 힐파 할 때도 첫 번째 코스가 사륜구동 그 다음에 하늘근에 그리고 그 레이싱 카트 카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짚라인 그 다음에 양궁 그리고 공기총 쏘는 데도 있었는데 공기총 같은 경우는 한 발 정도는 무료로 들이는데 추가 10발 당해서 500페소까지 추가되고 하루 정도 앙일레스 놀러 왔을 때 들릴만 할 것 같은데요 음식이 생각보다 괜찮아 가지고 놀라긴 했습니다 엘드라일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편 더 재밌는 곳으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래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